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대통령 탄핵을 시켰다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좌파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심 같은 것이 상당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일천합니다. 평균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특히 586 운동권 출신들은 젊은 날 받은 사상적 세례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 될 수 있고 합법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씨가 여러분들 당무 개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화장실 간 걸 가지고도 탄핵 사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공이거든요.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만들었지 그냥 감방에 쳐넣고 한 200여 명 정도 내사를 하다 이러면 몇 분이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없는 죄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어묵한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탄핵을 안 할 거다 200석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매사를. 그리고 끊고 맺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찬 기운이 들 정도로 안 되면 확실히 끊어버리는 거죠 뭐. 그게 인연이든 뭐든 간에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해보게 되면은 1300명이 답변했을 때도 74%가 범냐 200석 확보가 불가능하고 탄핵도 불가했지만 23%는 이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200석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거죠 23%가. 그런데 여러분 1만 1300명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하고 대개 여러분들 국정 지도조사는 1000명 정도다 않습니까 표본수가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2300명이 여러분들 했을 때도 23%거든요. 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2시간 전에 여러분 23%였는데 1300명 표본수가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그 다음 여러분 5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2300명이 여러분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수가 1300명하고 2300명에서 똑같은 여러분들 답이 나온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겁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당장 드러나는 거죠. 선거는 표본수가 몇만 명 몇 십만 명 정도가 되니까 23%는 견고하게 선거 부정이 있을 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답을 이렇게 댓글을 한 번 봤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대개 댓글을 많이 안 남기실 거고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를 시스템으로 막지 못하면 더블당의 30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사전선거 폐지 qr코드를 바코드로 대만식으로 투표해 그 자리에서 완전 수개표 선거인 명부 조작 방지를 모두 시스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나라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분 말씀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뭐죠 23%에 속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겁니다. 아직까지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 답이 여러분들 이 답이 74%는 선거 부정이 없을 거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부정선거 사범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윤 대통령이 두려워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물통이라 틀렸습니다. 국민들의 뭐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낮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미지근하고 국민들도 미지근하니까 선거 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불행위도 높은 거죠. h님은 데이터 조작에서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선관이 후보별 덕교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0석이 돌파 안 되겠습니까. 부정선거하고 200석에 대한 탄핵하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여기 23%에 속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느 입장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3만 7천여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진교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해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보고 그 방법을 그대로 총선에서 적용시키게 되면 329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안께 쑤셔 넣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블당이 214석까지 여러분들 가능할 것이다. 7.5% 조작. 훨씬 더 낮추고 5%를 조작하더라도 단독으로 개헌선 탄핵선을 다 저지할 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청기를 루스 란 것처럼 2023 총선에서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다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사람들은 선거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시 시청자 수에 비해 가지고 좋아요 숫자가 굉장히 낮은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조금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달 전 정도 전에부터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김동주 교수님이 신학하고 역사학을 하신 분인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훌륭한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니까 여러분들이 독사할 시간이 있으시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부정선거를 회부한 시리즈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모두 다 완간시킨 도독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도 여러분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그런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람 Steering